안녕하세요. 주군주군입니다. 오늘부터 미우라 아야꼬의 빙점 읽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소설 자체도 유명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에서 영화나 드라마 등으로 제작되어서도 큰 인기를 누렸던 작품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했던 드라마는 봤던 기억이 없고 어렸을 때 책을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일본 영화 빙점을 보았는데 소설의 주인공인 나스의 역할을 한 배우가 제 눈에는 너무 이뻐서 아주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는 작품 빙점인데요. 빙점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혹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날씨다. 동쪽 하늘 높이 떠있는 구름이 햇빛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빛나며 움직이지 않고 있다. 아사히 가와시 가구라미찌의 이 소나무숲 옆에 반양옥으로 지은 쓰지구찌 병원장 집이 외롭게 서 있다. 1946년 7월 21일 여름 축제의 늦은 오후 축제를 알리는 북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쓰지구찌의 거실에는 쓰지구찌 게이조의 아내 나스에와 쓰지구찌 병원의 안가이사인 무라이 야스오가 마주 앉아 있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등에서 땀이 흐를 만큼 더운 날씨였다. 무라이는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입을 꾹 다문 채 문 쪽으로 다가가 문의 손잡이를 잡았다. 오랜 침묵 속에 잠겼던 터라 손잡이의 금속성 소리는 나스에에게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나스에는 무의식 중에 얼굴을 들었다. 윤기가 도는 커다란 눈동자는 긴 숙눈썹이 음영을 들이웠고 오똑한 콧날은 그녀를 더욱 우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추운 지방의 여자들이 지닌 피부는 무척 곱다. 거기다가 초록색 요기는 더할 수 없이 어울리는 것이었다. 아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는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스에는 등을 돌리고 서 있는 무라이의 늘씬한 흰 양복 차림을 쳐다보면서 눈웃음을 쳤다. 순하게 생긴 나스의 입술이 눈웃음을 치면 뜻밖에도 육감적으로 보인다. 그것은 26세의 젊음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스에는 아까부터 무라이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채고 있었다. 나스에는 그 말을 기다리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런 자기 자신을 의식하면서 그녀는 여행 중에 있는 남편 게이조에 약간 신경질적이지만 다정한 눈초리를 문득 생각했다. 금년 2월 나스에가 난로에 죄를 벌일 때 죄가 눈에 들어가 무라이에게 치료를 받은 후로 무라이는 나스에에게서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가 원장 부인인 나스에를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러나 나스에에게는 얼굴을 마주보기 어려운 관심을 갖는 것조차도 삼가야 할 것 같은 침범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런 나스에가 그의 환자가 되었던 것이다. 수술 때 위에 누운 나스에의 각막에 박혀있는 작은 석탄 가루를 집어낸 다음 안대를 씌우고 나서 무라이는 일찍이 느끼지 못한 이상한 인상을 받았다. 사모님을 괴롭힌 범인이 바로 이놈이었군요. 무라이는 나스에에게 핀셋 끝에 작은 석탄 가루를 보여주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군요. 나스에는 수술대 위에서 한쪽 팔을 짚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렇게 하면 보이겠지요. 무라이는 하얀 휴지에 핀셋을 문지르듯이 하여 석탄 가루를 옮겨 놓았다. 그것을 들여다보는 두 사람의 뺨이 맞닿을 만큼 밀착된 것을 무라이는 의식하고 있었다. 어머 이렇게 작아요? 하도 아파서 큰 덩어리가 들어갔나 생각했어요. 안대를 걸어 외눈이 된 나스에는 원간을 잘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런 채로 석탄 가루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이 뺨을 맞대고 있는 시간이 좀 길어졌다. 그 후로 나스에는 보름가량 병원에 다녔다. 선생님, 이젠 다 나았나요? 어느 날 나스에가 물었더니 무라이는 애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암실에서 한 번 더 진찰해 봐야... 목소리가 조금 거칠했다. 암실은 좁았다. 마주보고 의자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무릎이 닿았다. 진찰은 하나마나였다. 그러나 그는 시간을 끌면서 진찰했다. 진찰이 끝나자 무라이는 뚫어지게 나스에를 바라보았다. 그 진지한 눈빛에 이상한 쾌감을 느꼈다. 그러나 나스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정성껏 진찰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무라이는 일어서는 나스에의 손을 잡았다. 나스에는 어린애다운 그의 말투가 귀엽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얌전히 눈을 내리감고 무라이의 손을 밀고 암실에서 나왔다. 그 후 무라이는 쓰지구치 가를 때때로 방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집의 어린 데스와 루리꼬에게는 별로 말을 걸지 않았다. 무라이 상은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나 보군요. 마침 게이조가 볼일이 있어 자리를 비웠을 때였다. 아이들이 싫은 건 아닙니다. 무라이는 약간 입술을 비죽거렸다. 싸늘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부인의 아이는 싫군요. 싫다기보다는 저주하고 싶은 존재라고나 할까요? 어머 저주하다니요. 그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죠? 부인은 아이 같은 건 낫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무라이의 격렬한 정렬에 나스에는 감동했다. 무라이의 내뱉는 격한 어조에 나스에는 가벼운 향기증을 느끼고 옆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에 몸을 기대었다. 무라이는 피아노에 기댄 나스에에게 다가갔다. 나스에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부인, 당신은 매정한 분이군요. 매정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잔인해요. 당신은 내게 결혼을 부탁하셨는데 나는 당신이 내 심정을 알아주리라고 생각했어요. 훨씬 전부터 내 심정은 잘 알고 있었을 테지요. 그런데도 당신은... 무라이는 시선을 나스에게 돌렸다. 남자치고는 너무나 아름다운 검은 눈동자였다. 그 눈이 가끔 맥이 풀린 듯 어두워지는 때가 있었다. 나스에는 그 어두운 눈동자의 강한 매력을 느꼈다. 나스의 상 무라이는 흰 벽을 등진 채 나스의 앞을 가로막아 서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남자의 손바닥 공기가 얇은 옷을 통해 나스의 몸에 전해졌다. 안 돼요. 저 화낼 거예요. 무라이의 손이 나스의 어깨를 심하게 흔들었다. 그때였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다. 분홍색 옷에 에이프런을 걸친 누리꼬가 아장아장 걸어 들어왔다. 무라이는 당황하여 나스에게서 두세 걸음 떨어졌다. 새살난 누리꼬는 어른들의 태도가 수상적다고 느꼈던지 눈을 크게 뜨고 무라이를 노려보았다. 엄마를 귀찮게 하면 아빠한테 이를 거야. 무라이와 나스에는 무의식 중에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그런 게 아니야, 누리꼬. 엄마는 선생님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넌 착한 아이니까 밖에 나가 놀다 와? 싫어. 난 무라이 선생님이 싫어. 누리꼬, 그렇게 말하면 못 써. 자, 넌 착한 애니까 요시꼬네 집에 가서 놀다 와. 만일 무라이의 사랑을 거절하려면 지금 누리꼬를 무릎에 끌어안아야 한다고 나스에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선생님은 싫어, 엄마도 싫어. 아무도 나하고 놀아주지 않는 걸 뭐. 누리꼬는 등을 휙 돌리더니 응접실에서 밖으로 뛰쳐나갔다. 죄송해요, 누리꼬가 신뢰되는 말을 해서. 아니, 아이들은 정직해요. 그리고 무척 민감하고요. 당신은 우리 애들을 싫어했으니까요. 무라이는 열띤 눈초리로 나스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 얽혔다. 그만, 돌아가 주시지 않겠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녀는 남편도, 가정부 쓰기코도, 그리고 누리꼬도 없는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 같은 예감을 느꼈다. 나스의 상 나스의 볼에 무라이의 입술이 닿았다. 안 돼요! 마음과는 반대되는 말이었다. 무라이는 잠자코 나스의 어깨를 껴안았다. 나스에는 무라이의 입술을 피해 턱을 깊숙이 옷깃에 파묻었다. 입술만은 피하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후에 자기에 대한 자신이 없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무라이는 몸을 굽혀 나스의 볼에 입술을 대려고 했다. 그녀는 완강히 몸을 비틀어 무라이를 피했다. 무라이의 입술은 나스의 볼을 스쳤을 뿐이었다. 그렇게 나를 싫어했던가요? 무라이는 나스의 거절에 모욕을 당한 것만 같아 문을 열고 현관으로 나갔다. 나스에는 얼떨떨하여 일어섰다. 거절은 교태이며 장난이었다. 나스에는 어느새 다음에 올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스물여덟인 무라이는 그것을 몰랐다. 나스에는 다시 피아노 앞에 가서 앉았다. 키 위를 흰 손가락이 줄다름질 쳤다. 쇼팽의 즉흥 환상곡이었다. 갑자기 피아노 줄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끊어졌다.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피아노 줄이 끊어질 때까지 치다니 대단한 열성이군. 어느새 남편 게이조가 연애 때처럼 부드럽게 웃는 얼굴로 뒤에 서 있었다. 어머, 오늘이 오시는 날이었던가요? 게이조는 내일 돌아올 예정이었다. 나스에는 당황했다. 그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라이를 생각했기 때문에 상기된 얼굴을 남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더워. 이렇게 말하면서도 게이조는 나스의 등에 팔을 감았다. 게이조는 학자풍으로 신경질적이었지만 매서운 점은 없었다. 조용하고 정답고 믿음직스러운 남편이었다. 나스에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자 마음이 차츰 가라앉았다. 엄마를 귀찮게 하면 아빠에게 이를 태야. 문득 아까 루리꼬가 하던 말이 생각나 나스에는 가슴이 철렁했다. 피곤하시죠? 루리꼬가 되도록 늦게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나스에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응. 게이조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 듯이 정답게 나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파마를 하지 않은 풍성한 머리칼이 향긋한 냄새를 풍겼다. 그는 나스의 머리에 턱을 댄 채 무심코 테이블 위를 바라보았다. 게이조의 눈이 갑자기 번뜩였다. 거기에는 커피잔과 제떨이가 놓여있었다. 그는 제떨이 있는 꽁초를 눈으로 세어보았다. 여덟 개까지 셀 수 있었다. 그는 쌀쌀하게 아내에게서 몸을 떼었다. 남편의 기색에 나스에는 가슴이 찔끔했다. 루리꼬는 어떻게 된 거야? 데스와 쓰구코도 없잖아. 게이조의 날카로운 시선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머물러 있었다. 게이조의 표정이 험악하여 나스에는 무라이가 왔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데스는 쓰구코가 데리고 영화 보러 갔어요. 루리꼬는 이 근처에서 놀고 있고요. 못 봤는데? 어린 루리꼬까지 밖에 보내고 아무도 없는 이 방에서 아내는 대체 이 담배꽁초의 임자와 무엇을 했을까 하고 게이존을 생각하고 있었다. 게이조는 찾아온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나스에가 먼저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는 피아노의 한 손을 갖다 대었다. 도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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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하고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게이조는 피아노의 뚜껑을 닫았다. 마침 나스에가 잿떠리와 커피잔을 치우려는 참이었다. 손님이 왔었소? 하고 게이조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가볍게 물을 수가 없었다. 무라이였을까 다가키였을까 그가 없는 방에 들어올 남자 손님이란 이 두 사람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가키 유우지로는 산부인과 의사로 샤보로의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게이조와는 학생 시절부터 친구였다. 다가키는 학생 시절에 나스에를 아내로 맡고 싶다고 나스에의 부친에게 청혼을 한 적이 있었다. 나스에의 부친인 스가와 교수는 내과의 귀신이라고 불리는 게이조와 다가키의 은사였다. 나스에의 상대는 이미 생각해 놓았네. 이렇게 거절당한 다가키는 그게 누굽니까? 우리 친구라면 저는 단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놈이라면 절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을 게이조는 나스에로부터도 들은 적이 있고 다가키 본인에게도 들은 적이 있다. 다가키는 눈이 부리부리하고 콧대가 큼직한 사나이로 성격이 매우 호탕하였다. 때때로 삿보로에서 불쑥 나타나 병원으로 게이조를 찾아와서는 이제부터 자네의 아름다운 아내를 유혹하러 갈 텐데 괜찮겠나? 하고 곧잘 농담을 하는 독신 사나이였다. 다가키가 찾아왔다면야. 다가키는 소탈한 성격이라 나스의 일은 벌써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무슨 바람이 불어왔던지 전문도 아닌 유아원의 촉탁으로 있으면서 나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자식복이 터졌어. 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다가키는 오늘 삿보로에서 오는 길인데 그렇다면 찾아온 손님은 역시 무라이인가? 게이존은 불안했다. 무라이가 왔다고 솔직히 말할 수 없는 무슨 일이라도 있었을까? 우울한 표정으로 그는 창밖으로 시트로브 숲을 바라보고 있었다. 참, 다스코가 찾아왔을지도 모른다. 그 여자도 담배를 피우지? 부잣집 딸인 다스코는 나스애와 동갑으로 26살이며 여학생 시절부터 나스애와 가까이 지내는 친구로 무용선생으로 있다. 그 여자라면 응접실로는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게이존은 혼자 생각에 빠져있었다. 루리꼬가 왜 이렇게 안 오지요 아주머니? 감자를 고르고 있던 스구꼬가 일손을 멈추고 물었다. 그러게 말이야. 어느 때보다 늑장을 부리는군. 스구꼬, 그 일이 끝나면 데리러 가봐. 요시꼬네 집에 가 있을 테니까. 루리꼬를 데리러 간 스구꼬는 어떻게 된 영혼인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5시 반이 가깝다. 그러나 7월의 5시 반은 아직 밝았다. 나스애가 다 만든 마요네즈를 찬장에 넣었을 때에야 스구꼬가 돌아왔다. 아주머니, 루리꼬가 왔어요? 아니, 아직 안 왔어. 요시꼬네 집에 없었어? 네, 오늘은 2시쯤에 돌아갔다고 하던데요. 2시쯤? 나스애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2시라면 루리꼬가 응접실에 들어온 무렵이 아닌가. 그 후 지금까지 새살난 루리꼬가 어디에 가 있단 말인가. 나스애는 게이조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 아이가 없어진 것도 아니며 될 수 있으면 병원된 아주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은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숲속에 오지 않는군요. 친절하여 언제나 루리꼬의 머리를 잘 쓰다듬어주는 사나이였다. 나스애와 요시꼬의 어머니는 서로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요시꼬의 어머니는 초조한 나머지 독일 토우의 숲속으로 달려갔다. 나스애는 우드컨이 서있었다. 숲속에서 산 비둘기가 나직하게 울고 있었다. 선생님은 싫어, 엄마도 싫어, 아무도 나와 놀아주지 않는 걸 뭐. 루리꼬의 말이 다시 생각났다. 나스애는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좀처럼 햇살이 닿지 않는 숲속 길은 부드럽고 축축했다. 루리꼬가 없어졌어? 나직하지만 엄격한 게이조의 목소리였다. 나스애는 움찔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언제부터 보이지 않는 거야? 게이조의 목소리는 딱딱했다. 나스애는 겁에 질린 눈으로 게이조를 바라보았다. 남과 같은 남편의 얼굴이었다. 나스애는 이런 남편의 얼굴을 처음 보았다.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면 싫어요. 하고 이전의 나스애라면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무라이와의 일이 어쩐지 마음에 걸리고 루리꼬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기가 죽어서 말을 더듬거렸다. 두 시 지나서였을까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게이조의 말에 나스애는 뭐라고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떤 사람들을 따라 축제 구경이라도 간 게 아니야? 나스애는 문득 집히는 데가 있어 얼굴을 들었다. 무라이가 루리꼬를 데리고 축제에 갔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걸로 미루어 보면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 무라이상은 너무해. 하고 무의식 중에 중얼거리는 나스애에게 게이조가 물었다. 무라이? 무라이가 어쨌다는 거야? 실은 오늘 무라이시가 찾아와서 무라이가 왔었어? 당신은 한마디도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어. 무엇 때문이야? 나스애는 탐문하는 게이조의 눈을 바라보자 반발심이 일어나 말을 이었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무라이상의 일 같은 건. 그래? 게이조의 말이 끊어졌다. 속이 들여다보이는 나스애의 거짓말에 분노와 질투가 부글부글 끌어올랐다. 그러나 게이조는 반사적으로 자기 자신을 억제했다. 이것이 그의 성격이었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쨌든 좋아. 그가 몇 시쯤에 돌아갔어? 당신이 돌아오시기 15분이나 20분쯤 전이에요. 틀림없이 루리꼬는 무라이상이 데리고 갔을 거예요. 정말 무라이가 데리고 갔을까? 숲을 나오자 게이조는 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스애를 쳐다보았다. 무라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무라이는 집에 없었다. 아직 돌아오지 않았대요. 게이조는 나스애를 추궁하고 욕하고 싶은 생각을 억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왔다. 틀림없이 무라이상이 걸어온 전화일 거예요. 나스의 말에 게이조는 잠시 아내를 돌아보고 나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나스의 상 무라이의 목소리였다. 나스의 상이라니 뭐야? 언제부터 이렇게 부인이 나스의 상으로 변했나? 게이조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여보세요 전화를 하셨다고요? 화나지 않았어요? 오늘은 정말 실례해서. 나스의 상 여보세요 잘 들려요? 화가 나셨군요. 게이조는 뒤에 와서 서 있는 나스에게로 잠자코 수화기를 넘겨주었다. 역시 화내고 계시는군요. 말없이 게이조가 듣고만 있었던 전화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스에는 숨을 죽였다. 여보세요 아까는 실례했어요. 저 무라이 선생님은 루리꼬가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나스에는 애써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게이조를 의식하고 목소리가 딱딱했다. 네? 루리꼬가 어떻게 되었나요? 나스의 얼굴빛이 금방 변했다. 무라이는 루리꼬를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이었다. 루리꼬가 보이지 않아요. 언제부턴데요 그게? 무라이와 단 둘이 있던 그때 루리꼬는 응접실을 나간 채 소식이 끊긴 것이다. 저... 나스에는 더듬거리다가 게이조를 바라보고 나서 말했다. 모르신다면 할 수 없군요. 실례했어요. 무라이가 여전히 무어라고 말했으나 나스에는 수화기를 놓았다. 무라이도 모른다는 거야? 게이존은 당황했다. 무라이가 모른다면 루리꼬는 어디 있단 말인가. 게이존은 멍하니 서 있는 나스에를 밀어붙이듯이 하고 수화기를 잡아 경찰을 불러내었다. 아이가 없어졌다는 말을 하자 경찰은 미야권이냐고 태평스런 어조로 응답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게이조와 나스에는 더욱 불안할 뿐이었다. 경찰만을 의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게이조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당직 의사는 깜짝 놀라면서 곧 사람을 보내어 돕겠다고 했다. 병원에서 중년인부 두 사람과 젊은 외과의사 마스다. 그리고 무라이가 왔다. 벌써 밖은 캄캄했다. 이거 미안하군요. 게이조는 고개를 숙였으나 무라이를 사나운 시선으로 쏘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나스에와 쓰고꾸를 집에 남겨두고 일행은 회중전등을 손에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시간에 숲속에 루리꼬가 있을 리가 없어. 게이조는 이렇게 생각하자 숲속을 찾아본다는 것은 헛수고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윽고 개천과에 나왔다.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고 하늘에는 별들이 널리 퍼져 반짝이고 있었다. 일행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나스에는 천벌을 받는다는 말을 아프게 느꼈다. 남편 이외의 남자에게 마음을 기울이자마자 벌이 내렸던 것이다. 그것이 천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때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까? 어떤 책에 지나간 시간만은 신도 되돌릴 수 없다고 씌어 있었던 것을 나스에는 생각해내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있는 무라이에게 눈길을 돌리자 멍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얼굴이 이상하게 음탕하고 깨끗하지 못한 느낌이 들었다. 루리코를 밖으로 내보내고 싶은 것은 이런 남자와 같이 있고 싶었기 때문인가? 나스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뼈아프게 느꼈다. 게이조와 나스에 그리고 무라이 세 사람은 한잠도 자지 못했다. 시계가 5시를 쳤다. 이미 해는 떠올라 있었다. 쓰고꾸가 일어나 부엌에서 달그락거리고 있었다. 갑자기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게이조와 나스에 무라이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게이조가 제일 먼저 현관으로 뛰쳐나갔다. 문을 여니 장화를 신은 사나이가 서있었다. 근처에 특정 우체국장이었다. 댁에 루리코가 죽어있어요.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있었다. 이빨이 딱딱 마주칠 만큼 몸을 떨었다. 죽었다고요? 어디서? 개천가요. 방금 낚시질을 하러 갔다가. 개이조는 어젯밤 마루에 놓아둔 왕진 가방을 끼고 집을 뛰쳐나갔다. 나스에는 개이조보다 앞질러 달려갔다. 무라이는 잠들어있는 마스다와 두 인부를 두들겨 깨웠다. 얕은 여우를 날듯이 건너고 개천에 반들거리는 약돌에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개천 저쪽에 히크무레한 것이 나부끼고 있었다. 저거야? 개이조는 아침 햇살에 하얗게 반짝이는 헝겊을 향해 비틀거리면서 마냥 달려갔다. 꿈속에서 쫓길 때처럼 안타까울 정도로 발길이 꾸물거렸다. 가까이 보니 하얗게 반짝이는 헝겊은 루리코의 에이프런이었다. 루리코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다. 조그마한 등에 흰 에이프런의 끈이 바람결에 나비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루리코 게이조는 무릎을 꿇고 안아올려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창백했다. 그러나 죽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달려온 무라이가 손을 내밀어 감긴 눈꺼풀을 열어보았다. 눈동자는 암울한 반응도 없었다. 루리코는 핏기가 가신 입술을 약간 벌리고 있었다. 조금 드러나 보이는 벌레 먹은 이가 애처롭게 생각되었다. 게이조는 멍하니 서서 지금 자기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나스에는 게이조의 몸에 부딪히듯 하며 루리코를 깨워놨다. 루리코 루리코 나스에가 루리코를 세차게 흔들었다. 앗! 저게 뭐죠? 외과에 마스다가 몸을 굽히고 루리코의 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원장님, 목을 졸렸어요, 이건. 마스다가 외쳤다. 루리코의 목에는 분명히 조여죽인 흔적이 남아있었다. 살해를 당했다고 루리코가. 게이조는 루리코가 죽임을 당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심장마비나 다른 어떤 이유로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했었다. 죽임을 당했다고? 나스에는 이렇게 외치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무라이가 손을 뻗어 나스에를 부축했다. 선생님은 싫어, 엄마도 싫어, 아무도 나하고 놀아주지 않는 걸 뭐. 하고 투정을 부리던 루리코의 말을 나스에는 다시 들은 것 같았다. 무라이의 무릎 위에서 정신을 잃은 나스에를 보고도 게이조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갑자기 두뇌의 작용이 정지된 것처럼 멍했다. 마스다가 루리코를 개청가에 눕히는 것도 무라이가 누군가와 함께 나스에를 데리고 가는 것도 멍하니 보고 있을 뿐이었다. 누가 죽였나? 게이조는 간신히 제 정신을 차리고 중얼거렸다. 무엇 때문에? 대체 누가 아무 죄도 없는 루리코를 죽였는가? 이렇게 생각하자 게이조는 증오심 때문에 온 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 했다. 그는 아침부터 쨍쨍 내리쪼이는 태양을 쳐다보았다. 이 태양 아래 루리코를 죽인 놈이 있다. 그 놈은 어디에 멀쩡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게이조는 벌떡 일어났다. 루리코의 장례식이 끝나고 열흘이 지나서였다. 일찌감치 병원에서 돌아온 게이조는 2층 서재의 책상에 기대어 루리코를 생각하고 있었다. 누가 루리코를 죽였을까? 무엇 때문에 죽였을까? 사건이 생긴 후 몇 번이나 생각한 것을 지금 또다시 생각하고 있었다. 아내도 깊은 슬픔 속에 무라이와의 일을 후회하고 괴로워했을 것이다. 게이조는 루리코를 생각할 때마다 무라이와 아내에 대한 증오심이 깊어지는 것을 억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나스에가 매우 애처롭게 생각되었다. 잠자코 숲속을 바라본 채 생각에 잠겨있는 나스에의 슬픔이 그대로 게이조의 가슴에 전해오는 것 같았다. 경찰의 와다입니다. 스지구치시 범인을 알아냈어요. 루리코의 사건으로 가까워진 와다 형사의 목소리였다. 범인을 알아냈다구요? 사이시 스지오 사또의 사에 도리라는 글자 사이시 스지오라는 사나이에게 뭐 지피는 데가 있나요? 사이시 스지오 마음에 지피는 데가 있나요? 게이조의 답변이 늦어지자 와다 형사가 약간 다급하게 물었다. 아니,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게이조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사나이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증오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심한 증오심 때문에 온몸이 갑자기 팽창되는 듯했다. 싫은 말이죠. 사이시 스지오는 죽었습니다. 아니, 죽었다고요? 게이조는 귀를 의심했다. 방금 그 놈의 목을 힘껏 비틀어 죽여버리고 싶다고 생각한 참이 아닌가. 유감천만입니다. 유치장에서 목을 메었어요. 그건 또 무슨 영문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게이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놈은 뭐 때문에? 무슨 원한이 사무쳐서 루리꼬를 죽였나요? 글쎄요. 사뽀로에서 걸려온 전화라 자세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아는 즉시 알려드리죠. 침실로 돌아오니 나스엔은 여전히 아까와 같은 자세로 등을 돌리고 앉아있었다. 복도를 사이에 둔 거실에서 지금의 전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리가 없었다. 그러나 나스엔은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었다. 범인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건가? 증오에 찬 눈길로 나스를 노려보던 게이조는 불안해졌다. 불안한 마음으로 아내를 다시 바라본 게이조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까부터 같은 자세로 가만히 앉아있는 그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게이조는 뚜벅뚜벅 보랏빛 이불을 밟고 가서 나스의 어깨를 와락 껴안았다. 나스엔 얼빠진 눈 죽은 사람의 눈보다도 더 얼빠져 있었다. 범인을 알아냈어. 나스엔은 고개를 약간 흔들었다. 범인은 죽었대. 나스엔은 천천히 게이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시 눈길을 뒤로 돌리더니 그 눈이 이상하게 빛났다. 아 저기 루리꼬가 나스엔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틀비틀 일어났다. 바보 같으니 게이조는 허우적거리는 나스엘을 깨워놨다. 루리꼬에게 가게 해줘요. 저기 저 마가목 아래에 게이조는 나스엘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미쳤어 나스에 루리꼬는 죽었어. 마당에 있을 리가 없잖아. 게이조는 딴 사람처럼 여인 나스엘을 얼결에 꽉 껴안았다. 차가운 증오 범인이 자살한 지 한 일주일이 지났다. 게이조는 이 한 주일 동안 몇 번이나 다시 읽은 신문을 지금도 서재 색상 위에 펴놓고 있었다. 아사히가와시의 아사히가와시의 가라쿠조의 의사 쓰지구찌 게이조씨 장녀 루리꼬양 3세가 교살된 사건을 수사 중인 삿보로 시내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아사히가와시의 가라쿠조의 날푼팔이 사이시 쓰지오 28세를 체포. 사이시는 루리꼬양을 죽인 사실을 자백한 직후 동서 유치장 독방에서 입고 있던 샷으로 목을 베어 자살했다. 동서에서는 2일 아침에 사이시가 묵고 있던 여관주인 나가사카 시찌리오시로부터 아기를 데리고 있는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묵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오후 3시가 지나 사이시가 외출하기를 기다려 불심 검문을 하였던 바 뿌리치고 도주하는 것을 통행인의 도움을 받아 경관이 체포했다. 처음에 사이시는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다. 다만 도망쳤을 뿐이다. 라고 우겼으나 밤에 가위에 눌려 잠꼬대를 하던데 하고 추궁을 당하자 7월 21일 아사이가와 시외에 미에이가와 옆에서 루리꼬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아래층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종전과 동시에 유행한 영어 동요를 데스가 노래하고 있었다. 게이조는 루리꼬도 이 노래를 데스와 함께 부르던 것을 회상했다. 금방 루리꼬가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게이조는 풀이 지나치게 빳빳한 요기의 가슴을 펼치고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이시의 사진이 실려있었다. 28세보다 나이가 들어 보여 35,6세는 됨직했다. 사이시는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단단한 체격에 어울리지 않게 어딘가 기운이 빠진 듯이 쓸쓸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뜻밖에도 얼굴은 단정했으며 눈썹이 짙고 시원스럽게 생긴 이마 언저리는 지적인 느낌까지도 풍기고 있었다. 약간 두툼한 입술 근처가 둔한 느낌이었으나 광부 노릇을 했다는 경력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이놈이 루리코를 죽였구나. 게이조는 사진을 노려보았다. 아무리 적이와 증오심을 품고 노려보아도 범인의 얼굴에서 흉악한 구석을 찾아볼 수 없었다. 루리코가 손목을 잡혀 따라갔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사진 밑에 범인 사이시가 걸어온 길 이라는 기사가 나 있었다. 범인 사이시가 걸어온 길 사이시의 말에 의하면 그는 도쿄 태생으로 어렸을 때 관동대 지진으로 부모를 한꺼번에 잃고 아우머리현에 살고 있는 백부의 농가에서 자랐으며 1934년에 대흉작대에 16세로 북해도의 광산인부로 팔려간 후 여기저기 광산으로 떠돌아다녔다. 1941년에 입대 중국에 출정 중에 부상을 입고 제2 육군병원에 후송되었으며 종전 직전에 북해도로 건너가 품팔이 임부로서 아사이가와 시에 가라쿠주에 정주 결혼했다. 내연의 처인 고노는 딸을 해산함과 동시에 사망. 이것도 외울 만큼 몇 번이나 읽은 기사였다. 부친이 쓰지구지 게이조 씨는 경찰에서 전해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군요 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라는 기사도 되풀이해서 읽을 적마다 괴롭기 짝이 없었다. 저녁 노을에 구름은 이미 검게 그늘져 있었다. 게이조는 어둠이 깃든 하늘을 쳐다보면서 와다 형사의 말을 상기하고 있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갓난아기만 남겨놓고 마누라가 죽었으니 첫째 곤란한 것은 저지였지요. 게다가 기저귀를 손수 갈고 빨아야 했고 마구 울어대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대요. 이런 형편인데도 벌이를 나가지 않으면 입에 풀칠을 할 수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다행히 새든 집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해서 애기에게 목욕도 시켜주고 그랬대요. 그날은 축제일이라 다니던 도로공사도 쉬게 되었나봐요. 무더운 날인데다 아기는 울며 보채니까 지칠 대로 지쳐있었겠죠. 그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아기를 내팽개채둔 채 수영이나 하러 갈 요량으로 집을 뛰쳐나왔다나 봐요. 그런데 선생님 댁 앞을 지나려고 할 때 마침 뒷문에서 루리꼬가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아이도 하다못해 2회 정도의 나이라도 되었으면 하고 발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자 루리꼬도 멈춰서서 사이시를 쳐다보더래요. 얘야 강가에 가지 않겠니 하고 말했더니 루리꼬가 응 하고서는 곧 따라 나서더래요. 그런데 강가에 갔더니 축제 때문인지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루리꼬가 무서워졌는지 울기 시작하더래요. 사이시는 수영을 하려고 옷을 벗고 있었는데 루리꼬에게 울지 말라고 달랬지만 엄마 엄마 하면서 점점 더 크게 울더라는 거예요. 이건 마미아 형사의 이야기지만 그는 어린애의 울음소리에 지칠 대로 지쳐 신경 쇄약에 걸려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뿐만 아니라 남의 집 아이까지 울어대면 서글프고 화가 치밀었겠지요. 위협할 작정으로 목에 손을 댔는데 금세 축 늘어져서 깜짝 놀라 도망쳤다는 거예요. 사이시는 자백하고 나서 무척 피곤한 얼굴로 아내가 죽은 후 20일 동안 잠도 변변이 자지 못했으니 이제 낮잠이나 좀 자게 해달라고 말했다는데 제 생각에는 발작적으로 자살한 것이 아닌가 싶군요. 와다 형사의 말도 신문에 나아있었다. 만일 루리꼬가 1분 후에 집을 나갔던 듯 사이시와 얼굴을 마주치지는 않았을 텐데 엄마 엄마 하고 루리꼬가 울며 보채고 있었을 때 나스에 너는 무라이와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하고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아내에게 추궁하고 싶었다. 루리꼬가 저 마가목 밑에 하고 나스에가 손가락질을 했을 때 게이조는 나스에가 미치지 않았나 정신분열증 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찔끔했었다. 남과 어울리기 어려운 나스의 성질로 보아 정신분열증에 걸릴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선배인 정신과 의사 몰이의 진단에 의하면 심한 신경쇄약이야. 신경쇄약이라도 환상을 보는 경우가 있지. 입원해서 전기 쇼크를 받으면 보름쯤 지나 퇴원할 수 있을 거야. 하고 말해서 게이조는 마음을 놓았다. 루리꼬의 환상을 볼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던가 싶어 나스에가 몹시 가련해 보였다. 그렇게까지 괴로워한 나스에를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루리꼬를 죽인 건 너와 무라이야. 하고 마음속으로 줄곧 꾸짖어온 자기가 매우 냉혹하게 생각되었다. 지금은 무엇이든지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서로를 위하면서 셋이서 사이좋게 지내야겠다고 그네 생각을 고쳐먹었다. 그런데 나스에는 예상보다 빨리 건강을 회복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원기를 되찾았다. 식욕도 나고 조금씩 살이 오르는 나스에를 보자 게이조는 웬일인지 그 순조로운 회복을 단순하게 기뻐할 수가 없었다. 의외로 강한 신경이야 용쾌도 미치지 않고 견뎌내는군 하고 생각할 때도 있었다. 게이조는 죽임을 당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사이시의 실수였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증오의 불타고 사리가 넘치는 손으로 힘껏 목을 졸라 죽임을 당했다면 노리꼬가 너무나 가엾다. 사나이가 사나운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함으로써 그때 루리꼬에게 두려운 마음이 적었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아버지로서는 다소나마 견디기 쉬울 것 같았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아무도 없어요? 나 도둑질해 가요? 하고 아래층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게이조는 목에 깃을 여미면서 말했다. 누구세요? 라니 누구세요? 가다 뭐예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이 다스코의 목소리를 잊어버리다니 어서 내려와요. 상가집에는 무례할 정도의 밝은 목소리였다. 나스에 학교 시절부터 의 친구였다. 이거 정말 다스코 씨에게는 손을 들어야겠군요. 게이조는 살아난 것만 같은 기분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창문은 어디나 다 열려있지 뭐예요. 쓰고꾸와 데스는 어디 갔어요? 나스의 옷을 몰래 훔쳐갈 걸 그랬군요. 다스코는 웃지도 않고 불단 앞에 앉아서 게이조를 쳐다보았다. 그때는 여러 가지로 패가 많았어요. 게이조가 무릎을 꿇고 양손을 집자 다스코는 흑백에 세로 무늬가 난 소맷자락에서 담배를 꺼내어 불을 붙이면서 난 이게 딱 질색이란 말이야. 이 집은 나스에도 주인 양반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깎듯이 예의가 바르죠? 그런 딱딱한 인사치레가 나한테는 신뢰가 된다는 것쯤은 알아야 할 텐데 하고 게이조에게도 담배를 권했다. 데스는 어디 갔어요? 스구코와 이웃에 놀러 갔어요. 그래요. 데스도 쓸쓸하겠네요. 그런데 주인 양반은 어떠세요? 다스코씨 오늘은 천천히 놀다 가시지 않을래요? 게이조는 손알의 사람과 같은 말투가 되었다. 다스코 앞에 있으면 웬일인지 자기 마음이 몹시 유순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스코는 그 말에 대꾸도 않고 아참 사흘 전에 말이에요. 샵보로에 갔었는데 니시무라의 다방에서 다카키씨와 우연히 마주쳤지 뭐예요. 쓰지구찌 어떻게 지내고 있나 가엾은 일을 당했어 하고 말하더군요. 그 사람이 가엾다는 말을 하니 약간 마음이 찡해오더군요. 아참 다카키는 잘 있어요? 여전히 씽씽해요 그 사람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잘 있을 거예요. 저번에도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하던데 다스코는 보기 드물게 말꼬리를 흐려놓고 입을 다물었다. 뭐라고 했는데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괜찮겠어요? 다스코는 약간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요 말을 들어봐야 지요. 그럴 테지요. 당신 애들은 친구 사이니까 말할게요. 다카키 씨는 유아원인가 하는 데서 촉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범인의 아이를 맡고 있다지 뭐예요? 게이조는 자기 무릎에 날아온 작은 나방을 휴지로 잡고 나서 말했다. 그래요? 하긴 시 유아원에서 범인의 자식을 맡겼다고 와다 형사가 말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거기는 바로 다카키가 관계하고 있는 곳이군요. 그는 이상한 인연이라고 말하더군요. 그 다음이 밉살스러워요. 쓰지구찌 녀석 너의 적을 사랑할지어다 어쩌구 학생 시절에 곧잘 무슨 주문이라도 외우듯이 말했는데 아무리 못하더라도 설마 범인의 자식을 맡아 기르겠다고는 말 못하겠지? 하지 않겠어요? 다깝기는 괜히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난 적의 자식을 맡아 기를 만큼 큰 인물이 못돼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겉보기에는 성인군자지만요. 성인군자란 약간은 도깨비 부류에 속해요. 대개는 가짜예요. 다스코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이 발각된 느낌이었다. 도깨비라는 말은 지나치군요. 하긴 난 성인군자가 아니지만요. 게이조는 쓴 웃음을 지었다. 정말 사이시의 자식을 맡아서 기를까? 순간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스쳐갔다. 그러나 단지 스쳐 지나가기만 했는데도 소름이 쫙 끼쳤다. 사이시의 자식을 기르다니 그건 모르고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얼굴 일그러질 것 같은 표정을 지은 게이조에게 다스코가 상냥하게 물었다. 게이조는 태연하게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 사건으로 가까워진 와다 형사가 하는 말이 불쌍한 건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이시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엄마가 죽고 아빠가 목매어 죽은 것도 모르고 점만 얻어먹으면 잠자코 있다더군요. 그래요 가엾어라. 다스코 씨도 가엾다고 생각하세요? 난 그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났어요. 와다 형사에게도 말했지만 죽임을 당한 루리꼬 쪽이 몇 갑절 더 가엾잖아요. 그야 루리꼬는 가엾지요. 가여울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참혹해요. 그렇지만 범인의 자식도 역시 가엾군요. 그럴까요? 게이조는 못마땅한 얼굴이었다. 만일 루리꼬가 아빠도 엄마도 없이 혼자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스코가 그렇게 말하니 갓난아이가 혼자 살아가는 것도 혼자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엾게 생각되었다. 만일 루리꼬가 그렇다면 그야 가엾지요. 만일 자기 자식이라면 하고 일일이 환산하지 않으면 사물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없군요. 인간에겐 자가 여러 개 되나 봐요. 그럴지도 몰라요. 냉정히 생각해보면 사이시의 자식도 가엾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게이조에게는 와다영사나 다스코처럼 단지 가엾다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남아있었다. 사이시의 자식을 받아서 기를까? 하고 아까 순간적으로 생각한 자기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에 떠오른 순간적인 그 생각이 이윽고 그를 괴롭히고 나스에를 괴롭히게 되리라고는 게이조도 미처 몰랐다. 게이조의 병원은 이사이가와 시내에 있었다. 주조옥을 경영하던 조부가 땅값이 뛰기 전에 그 자리를 3천평쯤 사두었다. 그 덕택으로 병원은 사치스러울 정도로 넓은 부지에 세워져 있었다. 병원의 현관은 문에서 200미터나 들어가야 했었다. 쓰지구치의 아버지는 환자에게 불친절하게 병원을 세웠어. 아이고 간신히 병원 문턱까지 다 왔구나 해보면 이건 뭐야 현관까지 심리가 된단 말이야. 환자들은 한 걸음이라도 걷는 걸 싫어하는 데 말이야. 지쳐서 돌아올 때면 게이조에게도 다깝기의 말이 실감 있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세월이란 잠깐이군. 루리꼬가 죽고 벌써 한 달이나 지나버렸어. 게이조는 저녁해가 밝게 비춰주는 병원 낭아를 걷고 있었다. 그가 약국 앞을 지날 때였다. 아이 실례했어요. 안에서 막 뛰어나오다가 게이조에게 부딪힌 건 사무원인 마스자키 유가꼬였다. 자그마한 키 새까맣고 둥근 눈에 작은 입술을 가진 그녀는 뭔가 필사적인 표정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게이조 앞을 스쳐 지나갔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금 유가꼬가 뛰쳐나온 도어 틈으로 갈색 병들이 줄지은 약품 선반이 보였다. 게이조는 도어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가에 서있던 무라이가 까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게이조를 보자 싱긋 웃어 보였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렇소? 원장님께 의논 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의논입니까? 게이조는 아까부터 치밀어 오르는 불쾌감을 억누리면서 주저없이 말했다. 그럼 여기선 못하니까 내 방으로 가십시다. 바쁘신 건 아닙니까? 우라이는 게이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다. 우라이가 게이조보다는 5센티 가량 키가 더 커 보였다. 아니 뭐 별로 바쁜 일은 없으니 괜찮소. 싫은 놈에게는 싫은 듯이 말을 해주면 좋잖아. 하고 솔직하지 못한 제 자신에게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원장실이라 해도 다섯 병 가량의 방으로 창에는 커튼이 한 구석으로 젖혀져 있었다. 창 옆에는 큼지막한 마오가니로 된 책상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타이프라이터 현미경 그리고 버너 등이 게이조답게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부인께서는 퇴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젠 아주 좋아지셨나요? 무라인은 긴 다리를 내뻗듯이 의자에 앉았다. 몹시 지친 모습이었다. 한낮의 햇살이 따가왔다. 게이조는 염려해 주신 덕태게 라고 대답했다. 원장님 사무원인 마세자키 유카코를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라니 아주 좋은 처녀 아니에요? 좋은 처녀 무라인은 싱구두 섰다. 무라이가 웃자 게이조는 좀 당황하였다. 마세자키 유카코는 한마디로 좋은 처녀라고 잘라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다. 유카코는 약간 웨이브진 머리를 길게 등에 내리우고 걸음을 천천히 걷는 처녀였다. 잠잠해진 게이조를 보고 무라인은 다시 싱구두 섰다. 그 애는 원장님께 반해버린 겁니다. 이 남봉꾼 같은 놈아 하고 생각하면서도 게이조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 애하고 결혼을 하는 건 아니요? 그 애하고 결혼을요? 제가요? 무라인은 입을 삐죽 내밀며 비웃어 보였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전 결혼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스자키는? 글쎄요. 그 애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 애는 정말 원장님 팬이란 말입니다. 게이조는 무라이가 몹시 불성실하게 보였다. 의논이라고 한 것은 마스자키에 관한 얘기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의논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제 몸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몸 때문이라니. 사문돌란 게이조는 직업적인 눈매로 무라이를 쳐다보았다. 무라이는 갑자기 쓸쓸해진 눈매로 게이조의 시선을 마주받았다. 원장님 결액인 것 같아요. 결액? 게이조는 재빠르게 요즘에 와서 만원이 잘 되는 안과의 대기실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무라이에겐 이상하게 환자들이 따랐다. 최근에 와서는 특히 인기가 있었다. 미남으로 생긴 데다 피부가 깨끗하다는 그 이유만은 아니었다. 그의 훌륭한 솜씨는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천재적이라고도 할 만했다. 그는 수술을 잘했다. 무라이가 두 해 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보람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무라이가 쉬게 되면 병원 경영에 차질을 가져올 게 틀림없을 텐데 게이조는 무라이의 몸보다는 병원의 경영을 걱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각혈을 했소? 이렇게 되묻긴 했어도 한편 마음속으로는 꼴 좋게 됐군 하고 불을 짓고 싶은 냉혹한 기분도 있었다. 아주 조금이지요. 처음에는 잇몸에서 나는 피인가 하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곧 엑스레이를 찍도록 합시다. 예, 그것도 그겁니다만 병원도 바쁠 때 정말 이건 본의가 아닙니다만 도우야로 가서 요양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분간 안과는 폐쇄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걸. 그런 착잡한 생각을 되새기면서 게이조는 무라이 자신이 받은 타격은 능히 짐작할 수 있었으나 동정을 할 수는 없었다. 사무장에게 수속을 밟도록 지시하죠. 아사히가와는 추워서 요양을 하는 사람에게 적당치 않을 겁니다. 말만은 친절히 일러주었다. 나스에는 데스가 졸라대는 바람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직 밝은 마루 끝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다. 게이조는 목욕을 마치고 요깃바람으로 마루의 등의자에 걸터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게이조는 데스와 함께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 나스에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진하고 긴 속눈썹이 아름다웠다. 나스에는 큰 슬픔을 겪고 난 후 더욱 음량이 짙은 아름다움을 지니게 되었다. 나스에는 문득 게이조를 쳐다보았다. 남편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부드럽게 눈웃음을 쳤다. 나스에가 눈웃음을 치면 딴 사람처럼 입술이 요염해 보였다. 육감적이었다. 이 입술은 무라이를 알고 있을까? 문득 이런 생각만 해도 게이조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질투를 느꼈다. 아까부터 할까 말까 하고 망설이던 말이 어느새 입에서 튀어나왔다. 무라이는 도우야로 가게 됐어. 나스에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곧 손에 잡고 있던 불꽃으로 눈길을 모았다. 게이조는 나스에의 손이 떨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게이조의 눈이 사납게 빛났다. 데스에의 손이 좀 더 어두워지면 이렇게 밝아서는 조금 더 재미가 없구나. 나스에의 말에 데스는 순순히 따랐다. 데스는 불꽃을 거기에 놓아두고 부엉문을 거쳐 화다닥 뒤뜰로 나갔다. 나스에는 혼자 마루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무라이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불꽃놀이를 그만둬 버린 나스에를 게이조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다. 나스에 뭘 생각하고 있어? 나스에가 얼굴을 들었다. 무슨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저 전 딸애를 가졌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딸애를? 네 전 딸애를 갖고 싶어요. 조그만 여자의 말이에요. 딸애를 갖고 싶든 아들을 갖고 싶든 당신은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잖소. 전 이제 낳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얻어왔으면 해요. 루리꼬라고 생각하고 기르겠어요. 애원하는 조였다. 게이조는 아직 나스의 요구가 납득이 되지 않았다. 난 당신의 심정을 알 수가 없군. 그런 소리를 하는 건 아직 신경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아니에요. 전 이제 신경 쇄약은 다 나왔어요. 나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스의 눈물을 질금 거렸다. 게이조는 눈물을 보자 입을 꾹 다물었다. 병이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나스의 애를 자극하는 말은 피해야만 했다. 딸애를 기르고 싶어요. 전 허전해요. 부탁이에요.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애를 기르다니 사람의 자식은 장난감이 아니야 게이조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게이조가 잠자코 있으니 나스 애가 덧붙여 말했다 여보 평생의 소원이에요 여자아이를 키우다 보면 점점 루리꼬와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루리꼬라고 생각하고 기르면 명복을 비는 뜻도 될 거라고요 여자는 모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면이 많은 것일까? 여보 제발 부탁이에요 루리꼬의 49제가 지나면 당신 어디서 아기를 얻어와요 난 말이오 나스 애 이제 여자애 따위는 거들떠보기도 싫소 게이조는 조용히 말했다 나스 애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말 뜻은 알아듣겠는데요 그렇지만 역시 전 딸 애가 있었으면 해요 딸 애를 기르고 싶다는 소원은 게이조에게 당돌하게 생각되어도 나스 애로서는 자연스러운 심정이었다 어떤 식으로라도 좋으니 나스 애는 다시 한번 루리꼬를 만나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은 루리꼬를 죽게 한 데 대해 속죄하려는 마음이기도 했다 나스 애는 골똘히 생각에 잠긴 채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을 알아차리자 게이조는 불안했다 또다시 정신이 이상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니 타협하고 싶기도 했다 아무튼 생각해보지 어머 정말이세요? 생각해보시겠어요? 응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다카키 씨에게 알아봐 주실래요? 그분은 유아원에 관계하고 있으니까요 다카키라고? 네 반드시 다카키 씨라면 좋은 의논 상대가 될 거예요 게이조는 나스 애가 옆에 있을 때 역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라이 말이야 폐결액으로 병원을 쉬게 됐어 각혈을 냈대 나스 애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재는 폐결액에 특효약이 없거든 도우야 같은 기후가 좋은 곳에서 대기안정요법을 취할 수밖에 없어 도우야에 가버리면 좀처럼 문병하러 가기 어려울 거야 당신도 한 변 문병 가지 않겠어? 나스 애는 게이조를 쳐다보고는 아이들처럼 도리질을 했다 가지 않겠어? 게이조는 애써 태연한 채 했다 네 그렇지만 문병 가는 게 원장의 도리가 아닐까? 네 그렇지만 역시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게이조는 부글부글 끓는 심정으로 나스 애를 바라보았다 무라이에게 가고 싶지 않은 무슨 이유라도 있나? 이렇게 묻고 싶었다 그러나 쓰구꼬와 데스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데스 산책 갈까? 게이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데스는 신이 나는지 손뼉까지 쳤다 데스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자 게이조는 이 아이만이라도 행복하게 해줘야지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짐했다 현관문을 나선 게이조는 잠자코 숲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숲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루리코의 사건 이후 처음이었다 한참 가자 얕은 시내가 나타났다 저기쯤 루리코가 죽어 있었지 아빠 데스가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손가락질을 했다 게이조는 말없이 데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루리코가 죽어 있던 강변 근처를 천천히 걸어갔다 이 강변에서 이곳에서 루리코가 죽임을 당했구나 나는 지금 이곳에 와 있는데 왜 그땐 이곳에 와서 도와주지 못했을까 엄마 엄마 하고 애처롭게 울었을 루리코를 생각하자 게이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증오스럽다 지금처럼 사이시를 깊이 증오한 적은 없었다 게이조는 이를 악물고 증오심을 억눌렀다 몸이 부르르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불타듯 빛나던 태양이 어느새 산 그늘 아래로 숨어버렸다 갑자기 강바람이 싸늘해졌다 순간 게이조는 언젠가 이런 때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그때였어 게이조가 17살 때의 여름이었다 이웃의 산은 8살쯤 된 여자아이를 데리고 이 강변에 수영하러 온 적이 있다 수영을 마치고 돌아갈 무렵 아무도 없는 강변이 이상하게 게이조의 마음을 자극했다 게이조는 애써 자연스럽게 여자아이를 무릎 위에 안아 올리고는 아무한테도 말하면 못써 라고 위협하듯 나지기 말했다 여자아이는 겁먹은 듯 했지만 울지는 않았다 그 후 그 여자아이는 게이조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도망을 쳤다 그 애가 여학교에 들어갈 무렵 대학생이던 게이조와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싸늘한 웃음을 한동안 잊을 수 없었다 게이조는 그녀가 무슨 병에 걸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몰래 죽일 수만 있다면 죽이고 싶기까지 했다 범인인 사이시와 나와는 얼마나 차이가 있단 말인가 사이시는 열등감을 갖지 않았으니 그래도 나보다는 나은 인간일지도 모른다 나도 그때 그 애가 울부짖었다면 목을 졸랐을지도 모른다 게이조는 고개를 떨구었다 무라이상을 문병하러 갈 수 없지 게이조가 산책을 나간 후 나스엔은 불단 앞에서 루리꼬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등 뒤에서 사나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스엔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배낭을 맨 채 가벼운 셔츠 차림에 닭갓기가 서 있었다 아하 이거 갑자기 놀라게 해서 안됐수다 큰 목소리였다 어머나 난 또 누구시라고 닭갓기 상이군요 정신없이 앉아 있노라고 어서 올라오세요 네 그런데 내일부터는 벌써 9월이라는데 오늘은 굉장히 무더웠죠 그런데 스치구치나리는 어디로 가시고 이렇게 닭갓기는 방에 올라와서는 무거운 몸을 쿵 하고 앉힌다 데스랑 같이 산보하러 나가셨어요 오 산보를 나가셨어요 닭갓기는 곁에 내려둔 배낭의 끈을 풀고는 거꾸로 들어올렸다 위스키 초콜릿 그리고 버터 등이 마구 방바닥 위로 쏟아졌다 닭갓기가 빙긋이 웃고 있었다 아이 어쩌면 이렇게 초콜릿의 산더미를 보고 나스엔은 소리를 높였다 전등 아래서 금종이 은종이가 반짝거리고 있었다 놀라셨습니까? 하하 닭갓기는 자신의 선물에 놀란 나스엔을 보고 만족스럽게 웃었다 하하 아마 부인께서는 납득이 가시지 않을 겁니다 이건 말이죠 에... 산부인과 의사의 슬픈 직업상의 소득이라 이 말씀입니다 네? 나스엔은 그래도 잘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닭갓기를 쳐다보았다 닭갓기는 바쁘게 그 설명을 했다 에... 사실은 이런 거죠 빵빵거리 아메리카산과 사이가 좋아져서 슈빙게 해가지고 이 산부인과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나스에도 그 아비의 그 딸 격으로 슈빙게 샤프트가 임신이라는 말임을 알고 있었다 무자비한 일을 하시는군요 나스엔은 벌써 눈물을 말리고 있었다 그만둡시다 그 얘긴 이렇게 죄스러운 짓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고 몇 번씩 생각해 볼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런 짓이 몸에 익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고 어떤 때는 혼자 쓸쓸한 생각이 든다니까요 닭갓기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면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하는 터였다 저 닭갓기 선생님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요? 너무 쓸쓸해서요 루리꼬라고 생각하면서 여자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무슨 소리 그만둡시다 루리꼬짱이라고 생각하며 키워도 역시 루리꼬짱은 아닙니다 어린애를 갖고 싶으면 낳으면 되지 않습니까 닭갓기는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하였다 피임수술을 했기 때문에 전 아기를 낳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제 말이 무슨 짓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촉탁으로 계신다는 그 유아원에서 여자아이 하나를 얻어왔으면 하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외롭다거나 쓸쓸하다는 감정은 세월이 흘러가면 다 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더운 아이는 세월이 지날수록 자라요 잘 자라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봐야 고생덩어리지요 닭갓기 선생님은 어쩌면 그렇게 경험자같이 말씀을 하세요? 총각이긴 하지만 어린애는 많이 보아왔지요 그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타카키 선생님은 왜 결혼을 안 하시죠? 나스의 상에게 거절당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또 그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런 옛날 일을 하하 총각으로 있는 이유는 말입니다 손금 즉 수상이 독신의 상이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닭갓기는 유쾌하다는 듯이 웃었다 닭갓기 선생님은 예나 지금이나 늘 똑같으셔 농담만 하시고 야 와 있었군 게이조는 기분 좋은 목소리로 방에 들어왔다 데스가 게이조의 등에 업힌 채 잠들어 있었다 나스에는 데스를 살짝 들어안고는 이렇게 많이 얻었어요 하고 불단 앞에 쌓아둔 초콜렛의 산더미를 턱짓으로 가르쳤다 아니 이렇게 많이 어디서 낫지? 그뿐 아니에요 위스키와 버터도 얻은 걸요 아니 이건 정말 게이조는 가볍게 머리를 숙였다 아니야 위스키는 오늘 밤에 마실 테야 나스의 상은 가서 주무시지 난 미인이 싫거든 미인의 얼굴을 보고 마시면 난 주정을 하는 버릇이 있어서 닭갓기는 제멋대로 짓거려댔다 뒤는 스기짱에게 부탁할 테니 먼저 실례하고 자는 게 좋을 거야 그럼 어린애 부탁은 당신이 해주세요 나스의가 2층으로 사라지자 닭갓기와 게이조는 위스키를 마시기 시작했다 그런데 자넨 옛날부터 한 잔 카악하고 마시는 기분을 몰라 언제나 홀짝거리는군 과연 조니 워커라 다르긴 다르다만 어디서 입수했나? 일 때문이지 빵빵거리 주신 거야 아까 나스의 상이 어린애를 갖고 싶다고 그러길래 그런 의논이라면 남편하고 하는 게 좋을 거라고 그래버렸지 닭갓기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여자라는 건 알 수가 없어 여자이긴 하지만 자네 아내 아닌가 부부라는 것이 더 알 수 없는 거야 오랫동안 살아온 제 집에 아직 자기가 모르는 발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석연차는 불가사의가 있단 말이야 나스에는 루리코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를 보면 다가가서 안아주기도 해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여자는 자궁으로 생각한다지 하긴 원래 사내들도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말이야 다깝기는 그렇게 말하고는 큰 눈을 한 바퀴 돌리고는 어린애 얘긴 그만둬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 게이존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던 글라스를 놓았다 자네가 관계하고 있는 유아원에 범인의 애가 있다며 다스짱한테 들었어 설마 자네도 범인의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느니 어쩌느니 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이것 봐 제발 그런 소린 집어치우게 이게 뭐 농담인 줄 생각하나 진심이야 그만두라고 범인의 애를 데려오다니 바보도 분수가 있어야지 다깝기는 앉은 채로 무릎을 바둥거렸다 그럴까? 그럴까고 뭐고 처음부터 얘기가 안 된단 말이야 어느 세상에 제 새끼를 죽인 범인의 새끼를 기르는 그런 바보 같은 녀석이 있어 아니라면 자넨 화풀이로 그 애를 데려다가 끝까지 괴롭혀볼 심산이라고 얘기할 셈인가? 무슨 그런 짓을 해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거지 가만히 보니 지금 자네나 나 세상 모두 돈 것 같아 사건 뒤니까 사물을 정당하게 고찰하지 못하는 거야 우선 아까 자네는 여자애 같은 건 보기 싫다고도 했지 그런데 그 입에 아직 침도 마르기 전에 그 애를 인수하겠다고 나오다니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납득하겠느냐 말이야 그리고 자네에게 제일 중요한 나스의 상이 이 이야기에 쾌히 승낙을 할 것 같이 생각이 들어? 얘기의 실마리는 뭐라고 끄집어낼 거야? 하여튼 나스에는 위로를 받아야 해 하고 게이조는 또 생각하기 시작했다 키스마크 저기압으로 낮을대로 낮아진 구름이 숲 위에 육중이 도사리고 있었다 비가 오려나? 외출을 했다가 돌아온 나스에는 문으로 들어오면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제 오셨어요 무라이 선생님이 아까부터 와 계세요 무라이 선생님? 나스에는 약간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럼 쓰기짱이 차를 올려다드려 난 조금 이따가 갈 테니 무라이를 만나는 것은 누리꼬의 장례식 날 이후로 처음이었다 두 달 가까이 지났다 나스에는 호흡을 다듬었다 객실 미다지를 열어져치자 흑단 테이블 앞에 무라이는 단정히 앉아있었다 외출 중에 찾아와서 신뢰했습니다 편찮으시다는 말은 들었으나 문병도 못 가뵙고 무라이는 별로 야위어 보이지는 않았다 뭐 문병으로 오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멋대로 좀 쉬도록 했습니다 무라이는 쌀쌀한 표정에 예의바른 말씨로 대하였다 편히 앉으세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무라이는 나스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 같은 얼굴로 말했다 이 사람은 벌써 나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일 드디어 도우야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무라이는 쯔의 시선을 던진 채 쌀쌀하게 말했다 어머 내일요 나스에는 자기 목소리에서 교태를 느꼈다 무라이의 쌀쌀한 태도가 문병하러 가지 않은 나스에 대한 노여움 때문인지 알고 싶었다 갑자기 함석 지붕에 조약돌이 굴러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쏘아 하고 비가 쏟아졌다 굉장한 비군요 나스에는 무라이가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굉장한 비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것은 나스의 불찰이었다 어깨 위에 노인 손을 깜짝 놀라 뿌리치려고 했을 때 귀천에서 무라이가 말했다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이별일지도 몰라요 나스에를 껴안는 발에 힘이 주어진다 아 놓으세요 나스에는 뿌리치려고 몸을 비틀었다 갑자기 무라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반짝이는 조약돌이 굴러떨어지는 느낌이었다 그것이 눈물인 줄 알자 나스에는 무라이의 손을 뿌리치려던 동작을 멈추었다 빗소리가 더욱 세차게 들려왔다 나스의 상 당신은 샨드라면서도 정다운 여자였어요 어느새 나스에도 무라이의 등에 손을 얹고 있었다 나스의 상 무라이는 나스의 흰 목에 강하게 입술을 눌렀다 굉장한 비였어 길이 온통 개울로 변한 곳도 있었어 드물게 밤늦게 집에 돌아온 게이조는 잠옷을 바꿔 입으면서 말했다 저 오늘 무라이 선생이 찾아왔어요 인사하러 내일 떠난댔지? 네 내일이래요 애기를 언제 얻을까? 먼저 잠자리에 든 게이조가 정답게 말했다 어머 정말이세요? 응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는데 당신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얻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 다카키 씨가 어떤 학위를 주선해 주실지 모르겠군요 기대가 커요 응 먼저 가서 보고 올게 게이조는 엎드린 채 잠자리에서 나스의가 잠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스의는 옷 위로 잠옷을 걸치고 훌렁 옷을 벗더니 재빨리 잠옷끈을 메었다 그때 고개를 숙인 나스의 목에 게이조의 눈길이 멎었다 보랏빛 반점 두 개가 또렷이 보이지 않은가 게이조는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무라이가 찾아와서 아내 나스의어 보낸 시간을 게이조는 생각해보았다 뭐야 이 반점은? 하고 호통을 치고 싶은 것을 게이조는 꾹 참았다 정말 다카키 씨에게 가실 거예요? 게이조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다 게이조는 더욱 나스의어를 알 수 없었다 그날 누리꼬가 죽임을 당한 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 목에 키스마크를 남기는 따위의 짓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도리가 아닌가 나스의어가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게이조는 나스의 쪽을 쏘아 보았다 아까 본 보랏빛 반점이 눈에 선했다 나스의어와 무라이의 여러 가지 포즈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 상상 속에서 보는 아내의 모습은 음탕하기 짝이 없었다 게이조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나스의어를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릴까? 싸늘하게 누워있는 자기의 시체를 게이조는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아기를 얻나 봐라 게이조는 나스의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원하는 아기를 얻어 길러서라도 다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나스의가 기뻐할 일을 하나도 하고 싶지 않았다 범인의 자식을 맡아 기르다니 어리석은 짓은 작작해 첫째로 그런 말을 나스의 씨에게 어떻게 꺼낼 거야? 하고 반박하던 닭갓기의 말이 생각났다 그렇다 의논을 하지 말고 아이를 맡아야 한다 나스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귀여워할 것이다 비밀은 절대로 지켜야 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기른 아이가 어느 날 범인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스에는 대체 어떻게 될까? 귀엽게 기른 만큼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사랑을 쏟으면서 기른 아이가 루리꼬를 죽인 범인의 자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나스에는 자기 과거 몇십 년 동안의 헛수고를 얼마나 원통해 할까 그렇지만 그래도 싸지 않은가 범인의 자식은 귀여움을 받으면서 커가게 된다 너의 적을 사랑하라는 나의 시도는 어쨌든 이루어지는 것이다 원수의 자식인 것을 알고 기르는 내 쪽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스에보다는 더욱 괴로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살을 내고 뼈를 깎아도 참아야 한다 진상을 알게 되었을 때 나스에가 발을 구르면서 원통해 하여도 이미 행차한 후에 나팔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게이존은 그때의 나스에 놀라고 슬퍼하고 원통해 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게이존은 지금 자기 마음 밑바닥에 어두운 동굴이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아내에게 대체 자기는 무슨 짓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인가 이 무서운 생각은 자기 밑바닥에서 입을 벌린 어두운 동굴로부터 솟아오르는 것과 같았다 게이존은 어젯밤의 결심이 흔들리기 전에 일을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침 식사를 마시고 나서 게이존은 나스에게 말했다 오늘은 닭갓기에게 가볼 거요 일요일이니까 어머나 나스에는 기쁘다는 듯이 자기 뺨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런 어린애다운 거동은 나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었다 나스의 흰 목덜미에 남아있는 보랏빛 만점을 게이존은 오늘 아침에도 목격했다 신호 시절 잘못해서 키스마크를 낸 이후로 게이존은 조심해왔다 목덜미에 가볍게 입술을 대기만 해도 나스에는 기분 좋은 듯이 눈을 사르르 감았다 무라이에게도 그런 표정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오늘 아침에도 게이존의 가슴은 지글지글 끌어올랐다 나스에는 자기의 반점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지 오늘은 무라이가 떠나는 날이야 이것이 생각나자 게이존은 태연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사뽀로까지 무라이를 배웅할 거야 당신도 정거장까지 나와주겠지 나스에는 슬쩍 눈을 내리깔았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배웅해야지 눈을 내려간 나스에를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게이존은 몸이 부르르 떨리는 것 같았다 싫어요 왜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것을 병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어쩐지 창피해서 구실이 그럴싸했다 게이존은 말없이 식탁 앞을 떠났다 무라이는 간밤에 또 각혈을 하였다느니 하는 이유로 요양차 떠나기로 했던 다오야 행의 출발을 연기했다 그 친구 정말 각혈이라도 해서 출발을 연기한 것일까 게이존은 그러한 결정이 무라이가 아사히가와에 남아 있고 싶은 구실인 것 같아서 언짢았다 한운수 없이 혼자 사포로에 도착한 게이존은 역에서 닭갓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거 쓰지구치 아닌가 어쩐 일로 이렇게 전화까지 주시고 좀 만나고 싶어서 말이야 무슨 용건인가 음... 그건 아기 때문이라고는 차마 전화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무슨 용건이야 어쨌든 병원까지 오게 옷처럼 해 일요일인데 오후에는 수술이 있으니까 좀 바빠 수화기를 놓고 나와서 게이조는 고방간 앞에서 전차를 탔다 아카시아의 가로수가 아름다운 사포로는 언제 보아도 게이조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다 출장인가? 닭갓기가 위세당당하게 응접실로 들어왔다 학창시절에 친구들이 닭갓기와 품평회를 연 적이 있었다 어디로 보나 닭갓기는 의사 품은 아니야 옛날 같으면 힘센 바보로 이름 난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 저래 봬도 지성이 있으니까 왕초격인 영화감독이라고 하는 게 어때 무슨 소리 저놈은 곰이야 곰 독일어를 잘하고 흰소리를 잘하는 곰이란 말이야 곰 게이조와 닭갓기가 이상하게도 호흡이 잘 맞았다 닭갓기에게서라면 무슨 말을 들어도 마음속으로 오가는 흐뭇한 정을 게이조는 느끼고 있었다 그동안 소식을 못 들었네만 무라이는 벌써 도오야로 떠났나? 사실은 오늘 떠날 예정으로 있었는데 말이야 각혈을 했다느니 어뜬느니 하면서 연기한 모양이더군 그래? 그렇다면 그것도 야단났군 그래 닭갓기는 무엇을 깊이 생각하는 듯 굴짓한 눈 위에 금을 여덟 팔자로 모았다 무엇이 야단이 났단 말인가 야단난 쪽은 이쪽이란 말이야 게이조는 나스의 목에 자국이 생각났다 무슨 용건이었지? 글쎄 글쎄 아직도 망설이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린애를 얻어달라고 나스의 상에게 졸림을 받는 게지 닭갓기는 싱긋 웃으며 말하였다 게이조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용건이었다면 나스의 상을 데리고 왔었어야지 아무래도 어린애를 얻어갈 바에야 부부가 같이 보러 오는 게 좋으니까 말이야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어때 같이 내려가서 보도록 해 볼까 일부러 사뽀로까지 나온 게이조를 보고 오늘은 다깝기도 어린아이를 얻는 것에 관해서는 굳이 반대를 하지 않았다 아니야 어린애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뭐? 어린애는 안 봐도 돼? 하고 그 순간 수상적다는 표정을 지으며 게이조를 바라보았다 음 모든 것을 내게 이림해 버리겠단 말씀이지 그렇다면 생각이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좋아 특별히 귀엽게 생긴 어린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닭갓기의 눈빛이 기쁘다는 듯이 빛나다 아니지 요전에 말했지만 사이시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래 도대체 그 애를 데려가서 어떻게 할 심상이야 비록 사람을 죽인 범인의 애라고는 하더라도 그 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단 말이야 살 권리는 훌륭하게 가지고 있어 옳아 그렇게 말하는 자네에게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이런 것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보요 또한 이런 바보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런 바보 한 놈쯤은 지금 세상에 있어 주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지 원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나 닭갓기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 심으로 약간은 감탄하고 있었다 닭갓기는 팔짱을 긴 채 가만히 천장을 노려보듯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 알았어 아니 잘은 모르겠다만은 쓰지구치 게이조라는 인간을 신용해서 알았다고 해두지 그런데 이 얘기는 나스의 상도 물론 응락한 것이겠지 사이시의 아이를 데려간다는 사실을 나스에도 알고 있냐는 다짐을 받자 게이조는 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범인의 아이를 키우는 목적은 나스에를 괴롭혀주는 데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양심에 베일이 가려진 것이다 그때 게이조의 눈에는 나스의 목에 남은 보랏빛 틈집이 정확하게 떠올랐다 아무 말이 없는 걸 보니까 나스의 상에게는 비밀로 이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모양이군 닭갓기가 묻자 게이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비밀이었군 그럼 불쌍하게도 나스의 상은 범인의 애라는 것을 모르고 그 아이를 키우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구먼 그렇게 말하고는 닭갓기는 좌우로 빙빙 의자를 돌렸다 그렇지 그런데 자네도 알다시피 나스에는 아직 신경을 건드리면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이야 지금 만약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기만 한다면 아마 기절하고 말 거야 물론이지 기절을 하기 전이라도 이따위 얘기는 상대도 해주지 않을 거야 누가 쓰지구지 같은 어리석은 일을 생각해 내겠느냐 말이야 나스의 상은 예쁜 여자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거지 그게 진짜란 말이야 루리코짱 대신이라고 생각해서 키워보고 싶은 심정일 테니까 말이야 아마 그럴 거야 그러나 어차피 키운다면 이 기회에 사이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루리코의 죽음이 크나큰 의미를 가지게 되니까 말이야 나스에도 그렇게 무식하진 않아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 참 의도를 알게 되고 그 참 의도를 알았을 때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동조해서 기뻐해주리라고 생각하고 있네 흥 그렇게 세상사가 제대로 돌아가 주는 것일지 모르겠어 다깝기는 그렇게 말하고는 눈을 감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쓰지구지 뭔가 자네는 부부 사이에 이렇게 큰 비밀을 만들기까지 하면서도 범인의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단 말이지 그 진심을 말해보게 언제까지고 비밀로 할 생각은 없네 시기를 봐서 얘기를 하면 나스에게는 이해를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짓말이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 그렇지만 자네라는 녀석이 왜 이렇게 참혹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 나스의 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없이 기여워할 거란 말이야 그래도 좋단 얘기지 나는 나대로 생각해서 결심을 하고 온 거란 말일세 우리들 부부에 관한 걱정은 안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자신 있다는 듯이 게이조는 말하였다 게이조의 자신 넘치는 말을 듣고 다깝기는 한 번 웃어보이고는 의자에 앉았다 그렇지만 쓰지우지 이렇게 된 이상 비밀은 절대로 지키는 것이 좋을 거야 나스의 상에게도 이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범인의 아이지만 살 권리는 있으니까 말이네만 범인의 아이라는 것은 씻은 듯이 잊어버리고 출생의 비밀은 절대로 지켜주는 거지 지키지 나스의 상에게도 절대로 그 비밀만은 지키세 절대로 지키지 나스의 상뿐만이 아니라 데스가 자라더라도 말하면 안 돼 물론이지 사회시의 아이에게도 절대로 이 얘기는 안겠지 물론이지 그럼 나에게는? 자네에게? 자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 아니지 나는 모르는 거야 나는 모르는 거야 오늘로써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겠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따위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해 자네 자신에게도 말하지 말고 어두운 애라는 것도 잊어버리게 자네들의 아기란 말이야 알았지? 알겠어 타각기는 빙그르르 한 바퀴 의자를 돌리고선 일어서서 게이조를 아래로 내려다보았다 그러곤 한참 동안 방안을 왔다갔다 하고 있더니 발걸음을 멈추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또 한 가지 말해주겠네만 어린아이는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네 어떤 일이 있어도 자네는 그 아이를 절대적으로 귀여워하겠다고 약속해주게 비밀을 지켜줄 것과 귀여워해줄 것 이 두 가지를 약속해주겠나? 알겠네 꼭 약속하지 확실하게 잘라 대답하는 게이조의 말을 듣고 그제서 타각기는 안심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유아원의 아이들은 의외로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많아 그럴 때마다 나는 불안해진단 말이야 그러나 이번처럼 불안한 때는 한 번도 없었어 원수의 손에 넘기는 거니까 말이야 마지막 말은 농담처럼 짓거리고 타각기는 웃었다 타각기와의 이야기에 매듭을 짓고 나서 게이조는 곧 나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바로 전화를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변할 것 같아 불안했다 전화는 한 시간쯤 후에 겨우 아사이가와 연결되었다 곧 갈게요 나스에는 나스에대로 게이조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던지 아이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스에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7시가 지나서였다 해는 벌써 지고 있었다 곧 아기가 올 거야 아기 때문에 고아원에 갔던 타각기가 방에 들어서자 이렇게 말했다 그 어조에는 아기가 혼자서 아장아장 걸어올 듯한 여운이 풍겨 나스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게이조는 웃을 수 없었다 나스에씨 귀여워해 주시겠지요? 어떤 애긴데요? 걱정 말아요 도깨비 자식도 뱀의 자식도 아닌 훌륭한 인간의 자식이니까요 인간의 자식이라면 50보 100보에요 걱정할 것 없어요 다깝기는 잠자코 있는 게이조를 흘끔 쳐다보고 나서 어떻게 된 거야 쓰지구지 어린애를 얻는다는 건 축복할 만한 일 아니야? 좀 더 기쁜 얼굴을 해야지 라고 말했다 노크하는 소리가 나더니 쟁반처럼 둥근 얼굴을 한 간호원이 들어왔다 이어서 담요에 싼 아기를 아는 보모가 조용히 들어섰다 어머 웃고 있네요 몇 개월이나 되었지요? 3개월쯤 지났나? 3개월이래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예쁜 애기예요 아빠 귀엽죠? 난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야 너무나 눈썹 언저리가 사이시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기를 몹시 마음에 들어하는 나스에를 보고 게이존은 심술 굳은 기쁨을 느꼈다 나스에 씨 기르기 귀찮으면 언제든지 돌려주세요 나스에 씨는 아기를 들복지는 않을 테지만 쓰지구지는 역시 마음이 놓이지 않는군요 차에 타고 나서도 나스에는 아기에게 말을 걸면서 여느 때와는 달리 꽤 떠들어댔다 이렇게 귀여운 아기라고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어요 나스에는 노이로제로 입원해 있었으므로 사이시의 사진이 나 있는 신문을 보지 못했다 보았다고 하더라도 설마 지금 자기가 무릎 위에 앉고 있는 아기가 사이시의 자식인 줄 알아차릴 리가 없었다 미안해요 저 당분간 아사이가와에는 돌아가지 않을래요 뭐라고? 삿보로에 있고 싶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나스에는 그런 심정쯤 알아차리지 못하느냐고 어처구니 없어 하는 것 같았다 어째서 굳이 삿보로에 있어야 하나? 어째서라니요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아사이가와에 돌아가 봐요 얻어온 아이라는 것이 금방 알려질 게 아니에요 얻어온 아이니까 얻어온 아인 줄 알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 게이조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그 출생의 비밀이었다 어머! 지독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기가 너무 가여워요 그렇지만 어두운 아이라는 것을 숨길 수 없잖아 아니요 있어요 저 말이에요 애기를 얻고 싶다고 생각하고서부터는 배에 천을 감고 있었어요 애기를 가졌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깜짝 놀란 게이조는 나스에의 허리띠 근처를 바라보았다 나스에는 방석 위에 잠들어 있는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여행길에 일곱 달쯤에서 낳은 걸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에는 벌써 낳은 지가 석 달이나 되잖아 곧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당분간 아사이가와에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달쯤 이곳에 있을래요 수구코와 데스에게도 아이를 낳았다고 말해두세요 이 애가 다 자라서 부모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가엾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저 어떻게 해서든지 속일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 적도 없던 아이에게 이런 어미다운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게이조는 자기와 같은 인간인데도 여성이란 매우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그래서 적어도 두 달 동안은 집에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여보 이름은 저 루리코라고 지으면 안 될까요 루리코? 어림도 없어 게이조의 목소리가 저절로 커졌다 게이코라고 하면 어떨까요? 당신의 이름에서 게이를 따서 어림도 없는 소리야 게이코도 좋지만 달리 뭐 없나? 그런 말이에요 탕양의 양자를 따서 요오코오라고 하면 어때요?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이름이에요 어딘가 명랑하고 부침성이 있어 배거든요 나스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울음이 섞여 있었다 요오코? 괜찮군 태양처럼 밝게 자라면 좋겠는데 이름 같은 것은 루리코나 게이코가 아니라면 뭐든지 무방했다 요오코로 정해요? 아 좋아 그럼 난 이제 돌아가겠소 출생신고를 부탁해요 하고 뒤에서 바바를 입혀주며 말하는 나스에게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게이조는 얼른 방에서 나왔다 야 어제 가미카와의 첫 눈이 내렸군 신문을 펴들고 게이조가 말했다 데스가 게이조 옆에 바싹 다가앉았다 눈이 왔어요? 가미카와가 어디에요? 왜 언젠가 가본 일이 있었잖아 소움꼬라고 그 큰 목욕탕 있었지?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동네 이름이야 아사이가와에는 눈이 언제 오나요? 글쎄 앞으로 열 밤 정도 자면 눈이 올 거야 와 신난다 눈이 오면 엄마도 오는 거죠? 응 아기를 낳고는 엄마는 배가 아픈가 봐요 그렇다나 봐 아가는 배꼽 있는 데가 빵 하고 갈라져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플 거야 나는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그로부터 열흘쯤 지났다 게이조는 병원 일을 마치고 집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 안 분위기가 어딘지 달랐다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지금 오세요? 장지문이 열리며 나스에가 아이를 안고 나타났다 일찍 왔군 게이조는 반가움을 금치 못했다 나스에도 집이 그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언짢은 마음도 조금은 없어졌다 자 보세요 꽤 컸지요? 보채지 않아 길이기 쉬운 아이예요 나스에는 요옥고를 게이조의 손에 넘겨주려고 했다 게이조는 시큰둥한 얼굴로 나스에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게이조는 옆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다 나스에가 따라 들어올 줄 알았는데 쓰구고 아저씨가 옷 갈아입는 걸 좀 도와드려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스에는 한 번도 게이조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거들어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 아줌마를 불러와 게이조는 옷장에 손을 대려고 하는 쓰구고에게 말했다 지금 기저귀를 갈아주고 계신데요 쓰구고는 난처한 듯이 말했다 게이조는 형용할 수 없는 외로움이 쫙 번지는 것을 느꼈다 끝나면 오라고 해 게이조는 버티고 선 채 말했다 요옥고야 요옥고야 데스가 반가운 듯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안돼 데스 요옥고는 잠들어 있어 나스에가 부드럽게 타이르는 소리가 났다 게이조는 언제나 나스에가 방으로 들어오나 하고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면서 옷장 앞에서 여전히 버티고 서 있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부터 데스가 요옥고의 침대를 옆으로 방으로 들어왔다 요옥고야 요옥고야 까꿍 데스가 귀여운 목소리로 요옥고를 열심히 얼르고 있었다 아기가 하나 늘기만 해도 이렇게 지방이 떠들썩하게 되나 하고 게이조는 이불 속에 엎드린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데스 아기가 예뻐? 응 울지 않으니까요 루리꼬보다도 더 예쁘다고? 게이조는 무의식 중에 담배재를 요 위에 떨어뜨렸다 데스가 소년이 되어 또는 청년이 되어 만일 요옥고의 비밀을 알았을 때 대체 어떻게 될까 하고 게이조는 데스를 쳐다보았다 신경질적으로 약간 눈썹을 찌푸리는 버릇이 있는 데스가 청년으로 자랐을 때의 모습이 눈에 선한 것 같았다 데스는 게이조를 닮았다 정의감이 강한 청년인 데스를 쉽사리 상상할 수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일생 원망을 받을 만한 짓을 한 것이 아닐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게이조는 다행으로 생각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떻게 해서든지 애기를 남에게 넘겨줘야겠다 데스 엄마를 불러와 네 데스가 방에서 뛰어나갔다 부르셨어요 에이프론을 걸친 나스 애가 들어왔다 게이조는 잠자리 위에 잠옷 차림으로 똑바로 앉아 있었다 화가 난 듯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나스 엔은 약간 찔금했다 그 애를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네? 게이조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애기가 있으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어머 잠을 설치셨어요 미안해요 나스 엔은 저 자세로 나왔다 그래도 요오코는 별로 울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방해가 됐나 보군요 울지 않는 어린애는 어쩐지 겁나 아무튼 그 애가 귀찮아 그럼 저는 오늘 밤부터 요오코와 2층에서 자도록 하겠어요 나스 엔은 다소곳이 말했다 아니 난 이 애의 푸스스한 머리와 짙은 눈썹 그리고 울지 않는 게 싫어 어머 요오코의 제일 좋은 점만 골라서 당신은 싫어하시는군요 어쨌든 까닭 없이 싫어 여러 말 말고 닭갓기에게 돌려줘 다행히 호적에도 아직 올리지 않았으니까 금세 나스의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렸다 아니 아직 아직 호적에도 올리지 않으셨군요 요오코를 돌려주리라는 말보다 호적을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스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다 응 아직 지독한 양반 지독해 나스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입술에도 핏기가 없었다 나스 엔은 찌르듯이 게이조를 쏘아 보았다 그 눈초리에 게이조는 질렸다 이윽고 나스 엔은 말없이 방에서 나갔다 요오코를 돌려주려는 의논은 씨가 먹히지 않는데 게이조는 침대에 다가가 요오코를 빠니 바라보았다 요오코는 무심히 웃고 뭔가 말하려는 듯이 목구멍에서 소리를 냈다 밥이에요 아빠 방이 입구에서 데스가 불렀다 나스 엔은 굳은 표정으로 식탁 앞에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게이조는 내키지 않는 식사를 얼른 마치고 옷을 갈아입으려 일어섰다 나스 애가 따라왔다 괜찮아 혼자서 갈아입을 테야 나스 엔은 말없이 와이셔츠를 게이조의 뒤에서 입혀주었다 손을 게이조 어깨에 얹고 나스 엔은 말했다 요오코를 돌려줄 수 없어요 만일 돌려준다면 전 죽어버릴 거예요 게이조는 한숨을 놓았다 나스 애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날카롭게 항의해 오는 편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잘못했어 잠을 설쳐서 그랬던 모양이야 나스 애는 무릎을 꿇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양말을 신겨주었다 양말은 밖으로 둘둘 말아서 게이조의 발끝에 댄다 다음은 양말을 제자리로 돌리면 된다 신기는 쪽도 신는 쪽도 여러 해 동안 길들어져 호흡이 잘 맞았다 40일 만에 나스의 부드러운 허벅지에 발을 대고 양말을 신게 되니 게이조는 새삼스럽게 부부는 부부로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양말을 신기는 호흡이 잘 맞아도 지금 두 사람의 마음은 어딘가 엇갈려 있었다 게이조는 밤의 부부 생활도 이 양말을 신기는 호흡처럼 이를테면 숙달되어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째서 출생신고를 여태 하지 않으셨어요? 오전에는 외래 오후는 병실 그 사이에 짬을 내서 왕진을 해 그런데다 청진기를 갖고 있는 것만이 의사가 아니거든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던 나스 애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 그렇게 바쁘세요? 큰일 났군요 전 전혀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기분이 이상할 정도로 부드럽게 사과하고 잘 알겠어요 저 오늘 곧 신고하러 갔다 오겠어요 게이조는 갑자기 구제라도 받은 것 같은 착잡한 마음으로 말했다 응 그렇게 해준다면 좋겠어 그러나 나스 애에게 호적의 수속을 맡기는 것은 본의가 아니었다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나 유혹고를 어디로 보내버렸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었다 마타 기를 수는 있어도 마타 기를 수는 있어도 호적을 올린다는 것은 왜 그렇게 어려울까 게이조는 현관에 나왔다 게이조는 현관에 나왔다 나스 애는 갑자기 밝은 표정을 지었다 응 일단 병원에 발을 들여놓으면 사사로운 일로 밖에 나가는 것은 아주 어려우니까 신고를 마치니 이상하게 하루 종일 마음이 안정되어 오랜만에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었다 출생의 비밀을 지킬 것과 유혹고를 사랑할 것 게이조는 다깝기와의 두 가지 약속을 상기하면서 컴컴한 길을 바삐 걸어가고 있었다 아침에 내린 눈이 녹아 장화에 묻은 진흙이 묵직했다 집이 가까워짐에 따라 게이조의 마음이 또다시 착잡해졌다 누가 도와줬으면 하는 불안한 생각이 고독감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스타트 라인에 선 육상선수와 비슷한 긴장감을 느꼈다 여보, 신고를 마치셨어요? 하고 나스 애는 현관에 튀어나올까? 무슨 신고 말이야? 하고 한동안 딴전을 피우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나스 애, 신고하고 왔어!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요혹고의 입정 문제로 자기가 얼마나 망설이고 괴로워했는지 나스 애는 전혀 모른다 앞으로 나는 요혹고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게 될까? 출생의 비밀을 지키는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신경을 쓰게 될까? 그러나 나는 이미 이 길을 택해버렸다 어떤 괴로움도 혼자서 참고 나아가야지 게이존은 마음에 가라앉히고 현관문을 열었다 피아노로 단련된 나스의 귀는 민감하다 나스 애는 문이 열리자마자 반드시 맞으러 나온다 그런데 오늘은 나스 애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집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신고하고 왔어! 하고 말하려던 게이존은 코가 납작해진 느낌이었다 그는 시무룩하여 흙투성이가 된 무거운 장화를 벗었다 흙이 손에 묻어났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복도를 사이에 둔 침실에서 밝은 웃음소리가 났다 어머나 알아보는 모양이야 한 번도 손을 흔들어봐 나스 애의 목소리였다 게이존은 장지문을 조금 열고 살짝 들여다보았다 활짝 열고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게이존은 어쩐지 마음이 느끼지 않았다 나스 애가 요 꼴을 안고 데스와 스그꼬가 양쪽에서 들여다보고 있었다 게이존은 장지문 옆에서 떠나 외투를 걸친 채 거실 소파에 걸터 앉았다 다시 여럿이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루리꼬의 일은 모두 다 잊어버렸나? 게이존은 문득 눈물겨운 생각이 들었다 개천가에서 죽은 루리꼬를 안아 일으켰을 때의 일이 생각났다 가엾게도 루리꼬는 그 개천가에 엎드려 죽어 있었다